안녕하세요. 메타랜드입니다. 오늘은 4호선 범계역 도보 7분인 신축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임대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명적은 17평이고요. 파사드 유리강화 도어, 룸 1개 등 풀인테리어한 멋진 사무실입니다. 넉넉한 직원들 산무 공간이고요. 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대표님 실로 추천드리고요. 회의실로도 가능한 크기입니다. 본 물건은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명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이 편리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. 본 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0번지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범계 12층 물건으로 보증금 1100만원, 임대료 110만원입니다.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범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매 및 임대물건이 있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임대까지 에이스 범계 부동산이 함께합니다. 에이스 범계에서 하시는 사업마다 성공하세요. 감사합니다.